여러분 받을 때 박수 치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아니 뭐 저한테 감사하실 필요 없어요. 어차피 제 돈 주고 산 게 아니라서 대전문화재단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. 이렇게 또 사진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홍보도 되거든요. 홍보도 되고 저희가 5월부터 했기 때문에 대전 시민분들 많이들 아세요.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홍보도 하고 많은 분들이 아시면 또 함께 좋은 공연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함께 해봤습니다. 여기 원래 비행던 자리인데 오셨습니다. 네. 햇빛 네. 두 분 관계는 어떻게 되시죠? 아 모르는 사람이에요? 아 두 분 모르는 사람이세요? 네. 이쪽으로 좀 더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. 햇빛 그렇죠 얼굴. 괜찮으세요? 아 더우시면 네. 두 분 모르시는데 이렇게 두 분 같이 앉아 계시고 감사합니다. 오늘 여러모로 굉장히 힘든 하루네요.